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124페이지 철골구조 파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골구조 철골구조라는 것은 철재, 강재가 뼈대가 되는 구조죠 철골 그래서 철골구조는 골조 뼈대가 아닌 철재가 뼈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강구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강구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기본 두 문제 출제가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두 문제가 나왔고 최대는 세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기본 두 문제 정도가 적합한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철골구조는 초기에 우리 시험에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자꾸 고청하, 초고청하 되다 보니까 뼈대에 철골이 들어가는 뼈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철골구조도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철골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주 뼈대에 철근 콘크리트하고 비교하시면서 장단점 이런 것을 구분해 주시면 돼요 철골구조는 기본적으로 철골구조의 접합 방법이 있는데 접합 방법이 리벳 접합, 볼트 접합, 고장력 볼트 접합, 그리고 용접 접합이 있어요 특히 용접 접합하고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학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철골구조의 장단점적인 측면 이것은 철골구조는 장단점을 아주 시험에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그런 부분과 그리고 각부구조에서 역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호가 있다, 기둥과 기둥의 보호에서 보호에서 프렌즈나 외보나 이런 것들이 스티포너나 이런 관련된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학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철골구조의 장단점적인 측면, 장점과 단점적인 측면 이것은 철근 콘크리트하고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철골구조인 강구조하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하고 비교해서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비교적인 측면에서 보실 때 철골구조하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보통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단면이 커야 돼요 그 반면에 철골구조는 적은 단면으로 큰 하중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단면을 축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전체 무게인 자중 자중은 이걸 줄일 수가 있죠 얘가 자중은 줄일 수가 있어요 그 반면에 얘는 자중이 얘가 더 커요 자중이 큽니다 그래서 자중이 얘가, 자체의 무게가 전체의 부피가 크다 보니까 건물 전체의 중요한 개념이 얘가 더 커져야 돼요 건물의 전체의 무게가 얘가 더 커져야 되고 얘가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적은 단면으로 큰 하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의해서 단면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중 개념이죠 그리고 얘는 가구식 구조에 속했죠 얘는 가구식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것은 일체식 구조였죠 이거는 일체식 구조의 개념이 됩니다 일체식 구조고 그리고 이 철골 구조의 경우는 이것은 고열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내하적이죠 비내하 구조에 해당해 비내하적입니다 그래서 고열에 약하죠 고열에 취약합니다 그 반면에 얘는 내하 구조가 되는 거죠 얘는 내하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자체적으로 내하 구조가 되죠 콘크리트가 철근을 피복해 주면서 내하 구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자굴이 발생해서 이 자굴 자굴이란 것은 이것을 자굴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있으면 힘이 작용되었을 때 이렇게 굴질되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얘는 자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죠 자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거예요 고려가 필요하고요 고려해 줘야 돼 그 반면에 얘는 자굴이 발생되지 않죠 콘크리트가 있으면 자굴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철골 구조는 자 이거는 근식 구조죠 물을 사용하지 않은 근식 구조입니다 그 반면에 이것은 물을 사용하는 습식 구조예요 습식 구조가 되죠 그렇다 보니까 얘는 공사기간이 짧죠 공사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짧고 그 반면에 얘는 공사기간이 길어야 되죠 공사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얘는 콘크리트 탓을 하고 나서 일정 시간 동안 양생을 해 줘야 돼요 그렇다면 공사기간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장면을 비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호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철골 구조 철골 구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제 이거는 철거 해체가 용이하죠 철거 해체가 용이합니다 쉽습니다 용이한 반면에 자 이것은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철거 해체가 어렵습니다 철거 해체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폭파공법을 쓴다든지 아니면 포크레인을 언제 궁궁 뚫어야 되죠 그렇다 보니까 철거 해체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철골 구조의 경우는 알아두실 것이 이거는 재료의 재사용이 될 수 있죠 재료의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재료의 재사용이 어렵죠 멋져 그래서 재료의 재사용이 별로 안 되죠 그렇다 보니까 순환골제를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순환골제는 철근 콘크리트 파괴했을 때 그 콘크리트 채취하는 골제를 순환골제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최근에 권장하고 있습니다 의무화시키면 문제가 되는 게 순환골제 잘못 써서 건축물 붕괴되면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권장하지 의무화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의 재사용은 철근 콘크리트가 거의 많이 안 되고 있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철골 구조는 자 이거는 알아두실 게 유지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가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 반면에 얘는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주뼈대로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학습을 해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두 개 중에 스팬 그래서 보통 기둥과 기둥 중심 간의 거리를 스팬이라고도 하고 경관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스팬은 얘가 더 장경관을 길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얘가 스팬은 짧아요 스팬은 기둥 기둥 중심 간의 거리를 스팬 또는 경관이라고 해서 얘가 짧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공부해 두시면서 대표적으로 강구조 이제 철골 구조는 추가적으로 이런 특성을 더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철골 구조는 강구조는 보통 이런 장점을 가지죠 장점적인 측면에서 자 인성 인성이라는 것은 그것을 인성이라고 합니다 자 변형은 발생이 돼도 파괴되지 않는 성질을 우리가 인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골 구조는 인성이 커요 인성이 크다는 측면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소성 변형 능력이 커요 소성 원래 소성이라는 것은 이걸 소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소성은 보통 외부에서 하중이 갔다가 제거하면 원상 회복하는 성질을 탄성이라 표현해요 탄성 그런데 힘을 계속 가는데 하중을 제거해도 우리가 변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성질을 소성이라 할게요 자 철골의 경우는 딱 잡았던 게 바로 탁 떨어지는 게 아니죠 쭉 늘어나면서 나중에 파괴돼요 그래서 이 소성 능력이 커요 소성 능력이 이 철골 구조에 커요 이것이 철골 구조의 장점에 해당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꼭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 측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 단점적인 측면에서 거기 보실 때 125페이지 상단에 부재가 3장, 가늘 3자 긴 장점이다 가늘고 길기 때문에 자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죠 좀 간략히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25페이지 하단에 건축 구조의 강제의 종류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강판은 꼭 외울 필요 없어요 두께에 따라서 박강판, 중강판, 후강판 이렇게 칭한다는 거고 그리고 봉강은 꽉 찬기 봉강이에요 봉강은 이렇게 꽉 찬 거예요 이렇게 해서 꽉 찬 거예요 여기 안에 여기 이렇게 꽉 찬 형태 이렇게 꽉 찬기 자 이것이 봉강이에요 봉강 봉강적인 측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강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26페이지 보시면 자 강간이 나오죠 강간, 파이프형 구조가 강간이죠 이거는 봉강이고 자 강간은 파이프형 형태 파이프형 파이프형 그러면 이런 형태를 우리가 강간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중앙이 이제 빈 거죠 이런 형태 자 이런 것은 원형 강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자 각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형은 자 각형은 이렇게 보시면 이런 형태로 이게 각형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형태가 각형이에요 각형 강간이고 이런 형태를 강간 또는 파이프형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강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 특징은 폐쇄형 단면이죠 폐쇄형 단면으로 강도의 방향성이 없다 자 뭐 이렇게 힘이 작용되나 이쪽에서 힘이 작용되나 똑같죠 어디에서 힘이 작용되나 강도의 방향성이 없다는 게 폐쇄형 단면으로서 그래서 지금 현재 1번에서 자 거기 보시면 5번까지가 장점이에요 5번까지가 장점인데 장점 중에서는 1번을 꼭 공부해둔는데 1번 그래서 폐쇄형 단면으로 강도의 방향성이 없다는 거 그 측면 그리고 6, 7, 8번이 단점이에요 6, 7, 8번 여기가 단점적인 측면에 단점인데 단점적인 측면죠 단점인데 접합후 위험이 복잡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접합후 위험이 복잡습니다 원형이죠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기둥하고 이렇게 보호가 만나요 그러면 둥근 형태니까 접합후 어렵죠 그리고 대각선 부재가 또 온다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연부나 강 끝에 신속한 절단 가공이 어려운 거죠 이런 것이 단점으로 착용이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 형강이 나오죠 4번에 형강 형강 형강이란 것은 이것을 형강이라고 하죠 보통 여러 가지 단면 형상을 가지는 여러 가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알파벳이나 한글 디귿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단면 형상입니다 단면 형상을 가지는 아변강제예요 가지는 아변강제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한다 형강 형강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형강 그러면 알파벳 H 저장 거기서 H형강 이런 거 있죠 H형강 뭐 I형강 그래서 형상을 I형강 그리고 D형형강 형상에 따라서 제철소에서 제작되어 나오는 강제를 형강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 밑에 그림 보시면 H형강의 표시법적인 측면이 한 번 시험에 나왔었죠 15일 때 14일 때 H형강은 지금 현재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이 부분 아래 위에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상하의 날개 이것을 이제 프렌지라고 하죠 이 부분을 프렌지라고 해요 프렌지 그리고 수직제를 외부라고 합니다 이걸 외부라고 해요 외부 외부 이것을 외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형강을 표시할 때 그래서 이것을 지으면 A라 형강의 높이 춤을 갖다가 A라고 표기한 거예요 그리고 형강의 폭을 B라고 해놨죠 형강의 폭을 B 그리고 수직제인 외부 두께를 이것을 T1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프렌지 두께를 T2라고 해놓은 거죠 이것을 T2 이렇게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형강의 명칭을 먼저 쓰는 거예요 형강의 명칭 그래서 형강의 명칭을 먼저 H를 쓰겠네 그러면 I형강이면 I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H형강하고 I형강의 차이점은 보통 이거예요 보통 이 프렌지 길이하고 외부 길이를 비교해서 프렌지 길이가 크면 H형강이라고 표현하고 대신에 외부 길이가 더 길어지면 비교했을 때 I형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H형강을 적으시고 다시 해서 형강의 높이 춤을 먼저 나타내 형강의 그리고 형강의 폭 B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수직 부재의 두께, 외부 두께가 먼저고 그리고 수평 부재인 프렌지 두께가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나타내는 것이 프렌지 두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것은 외부 두께하고 프렌지 두께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정확히 구분해 두시면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H 다시 150 곱하기 120 곱하기 6 곱하기 9였다 가정합시다 이럴 때는 형강의 높이 A가 춤이 높이가 150이라는 거죠 그리고 형강의 폭 B가 120이고 그리고 수직 부재인 등의 외부 두께가 6mm다 이거죠 그리고 프렌지 두께가 9mm를 나타내고 있는 형강이다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126페이지 보면 강제의 체질 표시가 나와요 자 이거는 딱 한 번 나왔죠 일본의 SS 일반 구조용 압영강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SS 찾는 시험을 출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SS는 일반 스틸 그래서 스트럭처죠 그래서 SS 일반 구조용 압영강제고 그 다음에 SM은 용적 구조용 압영강제죠 자 스틸 머린 머린은 원래 선박이에요 머린 개념 그래서 선박은 용접에 의해서 만들죠 그래서 SM이죠 그리고 SN 건축 구조용 그래서 스틸 유 스트럭처죠 새로운 거다 그러면 이 건축 구조용 압영강제인 SN 계열은 우리 도입된 계기는 이겁니다 80년도 후반에 초기 중반기 쪽으로 후반 구조될 때 LA 지진에 의해서 철골 구조가 붕괴됐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이 그때는 엄청 우리가 철골 구조의 최고의 그거다 이러면서 막 내세웠거든요 그런데 90년 3년 사이에 그때 이제 일본의 고베 지진 한신대진이 생겼어요 그때 일본의 철골 구조가 붕괴된 거예요 분명히 철골 구조는 내진 구조를 알고 있었는데 지진이 굉장히 액상화 현상에서 증폭되다가 특히 직화형 지진이 오고 이러면서 이 고베시의 건축물들이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물의 이 내진 성명 확보를 위해서 뭐가 도입됐는가 하면 바로 이 SN 계열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97년도 그때 SN 계열이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게 건축구조형 압연강제를 우리가 SN이라고 합니다 건축물의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해서 제작된 게 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6번에 TMC 나오죠 그래서 이 TMC는 제어열처리강이죠 그래서 보통 과거에는 TMCP강 이렇게 했는데 지금 TMC강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보통 거기에 여러분들이 프로세서는 최근에 안 쓰는 경향이에요 TMC강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강제는요 강도가 커지면 용접성은 떨어져요 특수강이 아닌 이상 그러면 쉽게 이거죠 지금은 건축물이나 모든 것들이 토목이나 규모가 자꾸 커지거든요 건축물도 자꾸 초고층 되니까 그러면 강도도 크면서 용접성이 좋은 강제를 필요하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특수강이 제어열처리강이 TMC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이제 고강도 강제하고 일반강도 강제를 비교해 놓은 게 있죠 간략히 구분해 두시면 돼요 자 보통 강도가 커진다는 것은 탄소합류량 당량을 보통 탄소합류량을 당량이라고 돼 그러면 보통 특수 다른 걸 썩지 않는 것은 보통 그 자체의 재질만 가지고 변화를 줄 때는 탄소당량 보통 탄소합류량이 증가되면 강도는 커져요 그런데 탄소합류량이 커지면 강도는 커지지만 문제점이 강도가 커지면요 다른 단점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보통 용접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용접성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강도가 커지면 용접성은 보통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 1번에 고강도 강제는 일반강도 강제에 비해서 이 항복강도 강도는 커요 높아집니다 인장강도는 항복강도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2번에 보시면 탄성계수는 유사합니다 명심하실 것은 탄성계수가 달라지요 같은 재질이니까 탄소당량에 따라서 강도가 크냐 적으냐지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재질이기 때문에 탄성계수는 같아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다른 건 이거죠 거기 3번에 고강도 강제는 처짐 일반강도 강제에 비해서 커집니다 고강도 강제는 적은 단면을 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 처짐이라는 것은 이렇게죠 지금 현재 이런 단면이 있고요 이런 크기의 단면이 있고요 이런 단면이 있다 하면 처짐은 얘가 커질 수밖에 없는구나 그래서 사실 이 단면이 커서 춤이 높아야지만 단면이 2차 모멘트가 커져서 처짐은 적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고강도 강제가 일반강제보다 처짐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짐은 커집니다 그래서 봐 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4번에 보시면 그래서 일반강도에서 용접성은 떨어집니다 고강도가 용접성은 떨어진다 그 점 같이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3번에 강제 용접성에 대해서는 탄소합류랑 또는 탄소당량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용접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래서 탄소당량이 많아지면 용접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2번에 예열하면 용접성이 향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일 두께 때 강제에서의 강도가 높을수록 용접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주요 구조형 강제의 재질 규격적인 측면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 구조형 압형 강제는 SS-275 해놨죠 그러면 SS는 일반 구조형 압형 강제고 뒤에 수치는 항복강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항복강도 그래서 이 항복강도가 275메가파스칼이다 이거죠 항복강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접구조형 압형 강제도 SM이라 표하고 뒤에 275, 355 이런 항복강도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ABCD 그래서 이것은 ABCC로 갈수록 많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D는 보통 저겁니다 D의 경우는 저온식, 극저온식 그래서 영하로 많이 내려갔을 때 그때 어느 정도 흡수해 줄 수 있나 그걸 나타낸 것이 D경은 이거는 저온식 기준 잡은 거, 상온 기준이 아니라 극저온식을 기준 잡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건축구조형 압형 강제가 SN계열 해놨죠 그래서 SN계열이 있습니다 SN계열, 여기 이제 수치는 항복강도에 그리고 뒤에 ABCC 쓰게 되는데 C로 갈수록 보통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 뒤에 갈수록 D로 C로 갈수록 좋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C로 갈수록 A가 보통 이거는 다른 조건이 없어요 경영상태고 B, C 갈수록 많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고 측면을 다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조로 알아두실 것이 겁니다 보통 같은 재질로서 일반적으로 같은 275호다 가정합시다 275호였어요 그런데 두께가 두꺼어지면요 도로 항복강도를 적게 봐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우리가 하게 되면 이 재료를 만들 때 두께가 두꺼우면 안에 잔류 흥력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재가 두께가 얇을 때는 보통 항복강도가 기본 275호다 그러면 같은 재질인데도 두께가 두꺼지죠 그러면 항복강도가 떨어져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쉽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가장 이겁니다 몸무게가 가장 적당한 자기 거기 있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내 몸은 똑같은데 살을 자꾸 찌워봐요 도로 약해지죠 강해지는 거 아니죠 살 찌우는 것은 그래서 단면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잔류 흥력 때문에 도로 우리가 만들 때 도로 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두께가 두꺼우면 도로는 안 빠집니다 그래서 강도가 떨어진다는 점 알아두세요 같은 재질의 구격에 있어서는 두께가 두꺼워질 뿐이면 강도가 도로 떨어집니다 그 점 우리가 간략히 같이 공부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고런 정병 그래서 이 앞쪽에 의외로 철골구조 이 강구조는 이 앞편 부분 가지고 시험을 굉장히 많이 응급을 합니다 자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공부해야 될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8배의 접합 접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 볼트 접합, 리벳 접합 고장력 볼트 접합, 용접 조인 이 중에서 용접이 제일 중요하죠 접합은 사실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끊어서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연계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127페이지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접합은 총체제로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